돌아온 김장지옥 시어머니보다 더 극성인 형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윗동서의 컴플렉스를 읽어라 컴플렉스를 컴플렉스예요 지금 이 사연을 보면 실제 단순한 김장 얘기 같지 않지만 김장 얘기 같지만 그냥 김장 얘기가 아닙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 사연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장지옥이다 이런 얘기하셨거든요 기억하실 건 바로 손윗동서는 지금 김장지옥이 아니라 감정지옥에 살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아랫동서가 어떤 사람이냐면 직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바빠요 야근을 거의 매일 할 정도인데 직장 7년 차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윗동서에 비해서 나이가 또 3살이 많습니다 그러면 막상 이 윗동서는 어떤 상황인가 전업주부로 계속 살아왔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시어머니께 충성을 다하는 며느리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역할이 구분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쉽습니다만 윗동서는 생각할 겁니다 형님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함부로 할 수 없고 내 동서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내 동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보면 매번 뭔가를 산출해내고 뭔가 옷도 잘 입을 것 같고 왜 커리어먼들이 막 피곤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전업주부를 지속적으로 살았던 분들이 이야기하는 일련의 쟤는 좋겠다 나가서 일하니까 생색내기도 좋잖아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 마음속에 말하지 못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풀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 윗동서는 아랫동서가 여러 면에 있어서 본인보다 일은 덜하면서 생색은 더 내고 훨씬 더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아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형님이 동서를 질투해서 시댁이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연 보니까 형님이 너무 시댁에 지극정성인 걸 시어머님이 조금만 편찬을 주셔도 바로 그냥 반찬 싸가지고 바로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며느리 요즘 드물거든요 잘 없잖아요 보통 며느리 아닙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확실히 부모님께는 괜찮은 며느리 맞는데 문제는 동서 간의 경쟁인 거예요 이 또래 간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피곤하다 7년 차다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땐 형님보다 외모도 좋고요 또 꾸미기도 잘 꾸미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업주부로 지속적으로 있는 분보다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건 훨씬 더 세련미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성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안 와도 된다 왜냐 큰 애가 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상 큰 첫째 입장에서 볼 때는 시어머니가 힘들게 함께 하고 있는 나보다는 동서를 더 편안하게 혹은 더 쉽게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몸살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와서 나중에 보니 아 이게 김장에서 오는 스트레스구나 형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윗동서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질투하고 내가 질투하는 것 자체도 진짜 신경질이 날 거예요 내 상황도 싫지만 이런 자기도 싫은데 이걸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 상황에 있는 이 동서를 시선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동서 입장에서는 형님하고 시어머니가 이렇게 비교의 대상으로 놓고 나는 비교해서 밑으로 가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또 형님 입장에서 보면 비교의 대상이 동서였고 형님 입장에서 컴플렉스를 느낄 만한 요소가 있었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야 이게 서로 간에 그렇군요